내리막에서 어디에 차요? 이거요? 간단하지 자 봐요 자 보세요 이게 아마추어분들이 어려워 하잖아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지금 요정도 내리막이야 진짜 딱 봐도 딱 이정도죠 이거 내리막 되게 심하잖아 원래 카메라 상에는 내리막이 되게 심해요 핀 여기지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트러블 상에서는 국룰이 있어 국룰 무조건 하체 고정 그리고 4분의 3 스윙 체중이동 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는 머릿속에 딱 박아 놔야 돼 그러니까 오르막이건 내리막이건 발끝 내리막 발보다 공이 아래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맞춰서 첫 번째는 올바른 셋업이 가장 중요해 셋업을 해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딱 클럽을 놓고 셋업을 했더니 원래대로 셋업을 했더니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잖아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앞쪽으로 숙이려고 그러잖아 앞쪽으로 막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잖아 그래요 쏠리면 안 되잖아 그렇지 항상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실수 많이 하지 않아 이런 내리막 사항에서 스윙을 딱 했을 때 치고 나서 앞으로 꼬깔해지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쏠려 있는데 하체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하체를 고정해야 된다는 것은 원래 먼저 저번에 이제 발끝 내리막 이렇게 왼발이 낮은 내리막 상황에서 똑같아요 원래 지면과 평행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는 뭐냐 지면과 평행하게 놓고 이 상태에서 세 긁에 잡고 하체 고정해서 하체를 움직이면서 빵 이렇게 쳐라 돼지 프로들이나 잘 치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의 권리들이 어렵잖아 그럼 일단은 공원 저쪽으로 날라서 일단은 우리의 핀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중심이 일단은 잘 잡혀야 공원 컨택이 가능하죠 자 일단 원그린보다는 그린 주변에 일단은 생크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원래 어드레스보다 딱 지면과 파악에 일단 서 그럼 앞으로 쏠릴 거 같잖아 그러면 아까 뭐 그랬어 하체 고정 하체 고정 하체는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상체를 세워 그럼 약간 뒤로 가면서 중심을 잡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쵸 중심을 딱 잡기가 편해 중심을 딱 잡기가 편한 상태에서 하체를 여기서 더 내려 그럼 여기 공간이 없어져 내가 스윙할 공간이 없어지죠 스윙할 공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렇게 아래막 상황에서는 클럽이 열려서 와 무조건 슬라이스 나 그거 보아봐 기마 자세를 하고 앞쪽으로 안 쏠리게 해서 약간 짧게 잡아 컨택이 더 중요해 더 많이 봐봐 나 완전히 내려갔잖아 이렇게 내려가고 스윙을 할 수가 없지 왜 여기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내밀었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약간 어프로치 하듯이 이런 식으로 어 여 오픈 스탠스를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 이 무릎 높이 유지한 상태에서 오픈이에요 오픈하고 그 다음에 그냥 똑바로 이렇게 그 대신 왼쪽 무릎하고 이 무릎의 높이만 유지하면 돼 국물 뭐라 그랬어 하체 고정 4분의 3 4분의 3 공간이 없잖아 더 뒤로 빼 그렇지 더 뒤로 빼 더 더 왼발 그렇지 이것만 유지해 그 팔로만 빈 스윙 그렇지 그냥 그렇게 쳐 그냥 딱 좋아 지금 딱 놓고 살짝 오른쪽 살짝 오른쪽 그렇지 되게 많이 열었지 생각 더 앉아 더 앉아 그렇지 되게 심할 정도로 그렇지 그 팔로만 쳐 빵 그래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여기 탈출해서 그냥 공 똑바로 가잖아 그럼 막 쓸려 봐봐 딱 잡고 있잖아 중심은 이거 딱 유지 아우 우등생이야 그 가시죠 자 공공 공공 9 1 2 2 2 2 2 2 2 2 2 3 5 5 6 6 7